안녕하세요. 미미부부입니다. 오늘은 혼자 TV방송 스튜디오 비록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 봐주시고요. 아침 7시 반입니다. 제가 자클고 출근시간 전에 좀 빨리 도착해서 아직 시작하기 전에 1시간 남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대본 연습하고 마음도 준비하고 마음 편하게 쉬면서 오늘 하루를 준비할게요. 오늘 먹방 처음. 아르바이트 아르바이트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지금 점심시간인데 우리 먹고 밥 먹자 그전에 어디 TV방송이 나오는지 그전 여러가지 방송이 나오지 그러면 저보다 저보다 선배예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수원에 보여요 아니요 한국의 한국은? 지금 14년? 네 14년인데 한국말 잘 못해요 너같은 한국말 잘 못해요 안녕하세요 서툴러요 나도 서툴러 결혼도 14년? 아르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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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들 모임 한국 아줌마 남성부 몇명? 아들 나중에 만나요 자기는 아들 몇살? 아들 우리 중학교인데 중학교 3살? 중학교 3살? 중학교 3살 중학교 3살 정말 정말 전문가네 나중에 많이 물어볼게 지금 어린이집도 안 왔어요 어린이집 그냥 어렸어 아 브론학도 브론학도 있는데 안 보는거 같지 그냥 아직 보내고 싶지 않아서 지금 누구가 왔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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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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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맛있게 먹어요 네 좋아요 구독 네 진짜 맛있다 떡 하나 드세요 하나 맛있어 있어요? 잘 먹을게요 네 감사합니다 아 시어머니 시어머니짱 시어머니짱 혹시 떡 드실래요? 떡만 짓고 있어요 떡 떡 이거 무슨 떡이에요? 쉅 떡주세요 네네네 이것 직접 시어머니은 직접 만드신거예요 와 대박 숯떡 그러네 더 많이. 더 잘할게요. 잘해요. 잘하고 있어요. 잘해요. 다 같이. 오늘 니다 멘트가 많지? 많지. 오늘 대본에 엄청 많이 있어. 근데 긴장 안해요? 비법 좀 알려주세요. 어떡해. 나는 긴장 너무 많이 하는데. 거기에 즐거움을 많이 생각하고 나중에 어떻게 될지 생각하면 안 돼. 좋겠다. 네. 나중에 니다도 유튜브 하잖아요. 맞아요. 저는 여기 니다 유튜브 채널 링크 넣어줄게요. 구독.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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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친구 이름은 아히얀. 네. 아히얀. 아히얀. 너무 잘하니까 자연스럽고 너무 재미있고 이건 뭐예요? 비법은 컨트롤 하고 싶은 만큼 컨트롤 내놓는 게 나아요. 그게 제일 어렵다. 그래서 사실은 스트라스바드에 오기 직전까지 계속해서 공부를 해도 되는데 천천히 나왔을 때 그냥 안 하는 게 나아요. 왜냐면 또 약간 시험 볼 때랑 똑같아요. 시험은 충분히 준비하는데 당일 날 책 보면 다 읽고 약간 잊어버리잖아요. 당일 날 보면 시험도 시험도 공부 안 했으면 어떡해. 공부 안 했으면 어떡해. 아예. 근데 너무 잘하니까 좋아요. 어차피 사실은 진심만 전달했죠. 이런 당선은 진심이 전달해야 될 것 같아요. 진심한 제가 느끼는 대로 그리고 약간 이게 사실이다. 이게 틀리다라는 것보다는 내가 겪어봤던 입장으로 그 입장으로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사람은 확인이 없고 다른 의견이 없고 특히 이런 방송 한국말도 너무 잘하니까 정말 걱정 필요 없어요. 오늘도 재밌게 즐길 거예요. 아 네. 지금 여러분 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있나요? 누구? 누구?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우리 알려나 빼고 다 공부하고 있는데 네요. 우리 아이 unreal === 우리 아이스크림 대박 우리 demás 봅니다bo 아aho게 말한다고 둘다 보니까 미국 아이스크림 assistance 어흐 아이스크림 너무 열심히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으고 있어요. 어려워요. 잘할 거예요. 항상처럼 우리 남편 엘 Robert 말이 제일 잘áo다고 해요. 네 아이스크림 잘 오는 사람이 없어요. 많아서 잘 오지. 그러니까. 오늘도 파이팅. 오늘 울지 않게 미션 파이팅. 오늘 뭐 일 있어요? 그래? 돈 때문에? 이제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우. 두지. 염션 나와요. 나의 마지막 에피소드입니다. 오늘. 조금. 섭섭하네요. 나의 마지막 에피소드입니다 오늘. 조금. 섭섭하네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오늘 어땠어요? 좋았어요. 다시 봐요. 너무 프레쉬해요. 아직 에너지 넘쳐요. 입니다. 자고 싶어요? 밥 먹어야 돼요. 너무 날씬해요. 쿠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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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먹고 갈게요. 이거 챙겨요. 챙겨요. 오. 왔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끝났어. 네. 알겠습니다. 여보. 여보. 내가 러시아 가니까 여보가 혼자 나오래. 아. 아. 괜찮습니다. 저는 제 일을 하겠습니다. 저는 3일치 러시아 가요. 3일치. 네. 한 달. 한 달. 한 달 반. 한 달 반. 한 달. 아니요. 경리 포함에서 한 달 반. 영원아 오늘 아리아나 그란드 같지? 어. 가자. 가자. 조화 추억! 전철로 고같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